지난 시간에 우승 트로피를 다퉸던 케이빌 두 팀이 이번 대회에는 4강 문턱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케이빌 팀 중 한 팀은 결승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2년 연속 케이빌 팀이 우승을 차지하기를 응원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쪽으로 경혁은 드라이브윈. 인사이드 득점. 기습적으로 속도를 바꿔봅니다. 그리고 코너가 열립니다. 석트! 미래슨의 장점이죠. 원인 플러터 들어갑니다. 원인. 원인과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자, 반영준. 정혁은. 메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정혁은 인사이드. 득점 인형 상대방지.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정관장. 그대로 점퍼 오재현. 리만 쪽에 떨어집니다. 안쪽으로. 파터 주니어. 터프하게 올라갑니다. 잘 되고 있는 안양 정관장이죠. 그렇습니다. 오오오오. 반영준. 웨이센. 원인을 상대합니다. 웨이센. 웨이센. 코너 쪽으로 리문을 조전합니다. 안영준. 사령준. 가터 주니어. 다시 외곽. 박지훈. 45도 쏩니다. 3.5. 박지훈. 리안 윌리엄. 핸드옵. 코너 쪽으로 안영준. 와이드 오픈. 사령준. 가터 주니어. 가터 주니어. 외곽. 패트웨이 샷. 윌스. 섭자. 최성원 살렸습니다. 한 번에 길게. 가터 주니어. 특정. 가반도의 등장만으로도 아주 흥분흥분을 달아오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정혁을. 안쪽 질러주기에서. 패트웨이 샷입니다. 와이드 오픈. 최성원. 상승원. 파워 듭니다. 윌리엄스. 버핑. 키스. 오우. 앤 워스. 샷플라 3초. 2초. 터널 라운드. 페이드 아웨이. 오우. 정혁을. 달려나갑니다. 가터 주니어. 인사이트. 쩝. 원희. 코너. 오재현. 쏩니다. 들어갑니다. 원희. 위로스템. 트레일러. 잘 투하했죠. 리업르기. 최원혁. 반대편. 와이드 오픈. 오재현의 폼을 쏴. 석적. 리드 체인지. 카터 주니어. 반대편. 아반도. 코너. 쏩니다. 렌즈 아반도. 3포인트. 오픈 카터 주니어의 다운서버 상황. 와. 띄웠는데요. 오우. 반칙. 자 클럽. 5초 한쪽입니다. 약간 먼 거리. 최원혁. 석적. 따라오립니다. 안정앞고. 밀어. 더 맞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윌리엄스. 이번엔 원희입니다. 스텝. 바이브메이서 득점. 조금씩 도망가고 있는 SK인데요. 캡처에 있는 샷. 최성환. 석적. 다시 외곽. 원희의 폼을 쏴. 석적. 2초라는 시간에 어떤 패턴을 보여줄까요? 최성환. 올라갑니다. 득점.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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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몰틴 데이프입니다. 탁 거쳐서 오른쪽입니다. 카터 주니어. 인사이드 득점. 정관장입니다. 남은 시간 4초. 스텝백. 쏘입니다. 카터 주니어 안 들어갔습니다. 게임 활용하면서 들어갑니다. 오재현. 45도. 공간이 열려있는데요. 오재현. 이제는 버려두면 안 됩니다. 픽아웃. 패스가 돌아갑니다. 코너. 최성환. 석적. 최성환 스크레이. 그리고 카터 주니어. 아웃놈버 석원입니다. 쇼파이. 위리엄트 스크린. 날라 들어가는 원희를 활용합니다. 인사이드. 잔인 원희. 캠팝. 날라 보냈습니다. 원희. 플로터. 오오. 앤드몬. 왼쪽 안형준. 리버패.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어요.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자메. 위리엄트. 다잇. 과감한 선택인데. 카터 주니어. 인사이드. 최원혁. 와인업은 도재현. 석적. 왼쪽 도에파. 킥아웃. 아반더. 메이스한 타워 들어갑니다. 플로터. 임첨과. 넉점 타워 됩니다. 도재현. 스크링 받으면서. 오오. 득점. 원희 스피드 무브. 고거 치킨합니다. 그리고. 오오. 하하. 하하. 들어가갑니다. 정작해야죠. 네. 최부기영. 수비합니다. 속이면서. 갇혀준. 득점. 하고 들다가 빼줍니다. 원희. 석점 시도. 와. 와. 빠르게 나가는 SK입니다. 바운드 패스. 오재현. 따라 들어가는 최부기영 득점. 3포터 30초만 맞습니다. 자메웨슨 수빈의 지자갈입니다. 방콕제 퍼문을 오재현이 열어줍니다. 3포인. 코너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반도의 점퍼. 깔끔합니다. 잘해줬습니다. 핸드오프 이후에 쏩니다. 박재훈. 오오. 네. 최원혁 선수 대단합니다. 네. 워시스트 5개째죠.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박재훈 선수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희 스크린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플로터. 자멜 원희. 여지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최원혁. 원희의 스크린 활용합니다. 뱅크샷 득점. 최원혁. 베이스 앤 근처. 킥아웃. 원희. 림조즈. 석전. 3점 추세 팀이 정관장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정혁은. 3포인. 잘라 들어갑니다. 자멜 원희. 리언 윌리엄스의 오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원희. 네. 다시 한 번 정혁은이 쏩니다. 석상상 정혁은. 아웃넘마 상황. 최상환. 노노필스. 특정. 카터 쥬리어. 원희. 오오. 최성호 선수 뚫어냅니다. 플로터. 림뽀고. 야. 양호삼이 올라갑니다. 이야. 자멜 윌슨. 인사이드 찔러줍니다. 박디윤. 이야. 와. 리바운드 윌슨. 오오오. 안영으로 스테이. 이야. 와. 쇼타임. 지금은 영미 타임.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었잖아요. 포켓 패스 이후에 석섬입니다. 들어갑니다. 김영미. 지금은 인바운드 패스 실수가 나왔어요. 리바운드 이경두가 지켜내면서 길게 뽑아줍니다. 빠른 득점을 가져갑니다. SK. 김경원이 벽을 세워줍니다. 바운드 패스. 골밑 득점. 서울 SK는 정관장을 제압하고 이번 대회 결승전으로 갑니다.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동아시아 슈퍼리그 4강 경기. 서울 SK가 이번 대회 결승으로 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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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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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